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갈수록 볼만합니다 그야말로 참 아수라장이고 정말 참 볼만합니다 철닥선이 없는 당대표라는 젊은 친구는 이제 심심하면 사퇴한다고 이렇게 얼음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가 진짜 저쪽에 심어놓은 엑스맨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가졌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하고 그렇게 위안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그가 보이고 있는 그런 언행은 실제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행동거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 10시 무렵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대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정적인 분들은 이준석의 급작스러운 선대위직 정적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2만 2천여 명의 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한 것이죠 공병호 tv가 갖고 있는 정치적 그런 색깔이나 성향을 미뤄보면 대체로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투표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그런 대표성은 없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또 선대위직에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대선일까지 당 4분이 지속되고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이준석이 당대표까지 사퇴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대표까지 사퇴하는 것은 탄핵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승차를 해서 영향이 안 되기 때문에 물러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설문조사에 대해서 놀랍게도 당대표 사퇴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답하신 분이 94%입니다 그러면 거의 2만 명 정도가 당대표 사퇴에 찬성한 겁니다 압도적인 답습니다 반대합니다 선대위직 사퇴로 충분합니다 하고 답하신 분이 5%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가 1%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2만 2천 명 가운데서 압도적인 다수인 2만여 명 전 94%가 아예 이번 기회에 선대위직 사퇴는 물론이고 국민의힘의 당대표직까지 깨끗하게 사퇴하라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다수 분들이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혹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투표일이 다가오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2만 2천 명 가운데서는 꽤 많을 것으로 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정치 성향이 보수적인 색조를 가진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의견까지 남긴 200여 분 가운데 인상적인 몇 분의 의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화님입니다 당대표하는 사람이 당의 분란만 일으키는 망나니지시나 하고 있으니 정말 속이 탑니다 제발 입을 다물고 조속히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지겨워 김순화님이 피력한 의견에 동조하는 많은 침묵하는 그런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당대표하는 사람들이 당의 분란만 초래하고 망나니지시를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하냐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남자 나이 30대 마르게 되면 세상 물리를 어느 정도 파괴해야 되고 설자리 안절자리를 가릴 수 있는 나이인 거죠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바닥입니다 다음은 김경호님입니다 그릇이 안 되는 아이를 대표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릇이 안 되는 아이죠 나이값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30대 말의 남자는 이렇게 치기어린 유치한 짓을 하는 것은 그게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계속해서 김경호님의 주장은 지속됩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김종인도 다 그만두고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 후에 다시 대표 뽑으면 됩니다 엄청나게 불리한 선거인데 이런 선거에서 적진 앞에서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이거는 올인 아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30대 말이 되는 그 젊은 친구가 이런 것을 모르냐 이야기죠 세건이 없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고급스럽고 그야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김샤노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절대 스스로 당대표를 사퇴하는 일은 이준석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가로서를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이준석 판에게 함께 동참해서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지금 가세윤은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책임당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준석 당대표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탄핵에 찬성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린다님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되고부터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이 시국에 정권 교체하려는 마음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민주당의 엑스맨은 아닌지 정말 기가 찹니다 민주당의 엑스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보고 지금 선거가 9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당대표를 만든 친구가 선거의 일체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게 제정신이 든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끈으로 그는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2030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똑바로 박힌 2030이면 이 짓을 해다 대냐 분명히 알 겁니다 정운희님입니다 무조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안다면 당대표가 저런 행동을 안 할 것입니다 결국 이준석의 철없는 선대위적 정적 사태 발언이 있자마자 10분 후에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수영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당대표 사퇴는 물론이고 당의 최고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최고위원 전원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참담합니다 전장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저는 요구합니다 당 지도부가 당원들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용기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후보 중심으로 정권 교체만을 위해 달려가게 해야 됩니다 선대위 구성이 어떠하고 누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일 뿐입니다 아무도 아직 밥을 퍼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밥그릇부터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꼴입니다 여란한 소리만 시끄러운 이유입니다 서로 간의 불협함을 SNS당에서 비판한 일들도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결국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잃어버리는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에 대한 불평불반을 언론에 표출하는 것도 삼가합시다 제발 직접 대화하고 토론해서 해결합시다 품격 있는 정치인들은 우리 보수 정당이 지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모두 선대위에서 나갈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가 망가뜨려졌고 코로나 대응에도 실패한 무능한 정권에 이어서 당군 이래 최대 부패 사건인 대장동 백행동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바로 후보가 정권 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가짜 진보 세력을 응정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수영 초선 의원이 당대표는 물론이고 전당대에서 선출된 최고위원도 그만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박수영 의원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박수영 의원조차 현 시국의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완전히 기울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윤 후보가 패배할 가능성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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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는 바람이나 소망과 다른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섭섭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아주 냉철하게 모든 문제를 봅니다 기울이진 운동장 때문에 윤 후보가 이기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선거지입니다 지금 캠프에 있는 사람이나 국민의힘 구성원 전원도 아마도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험하고 위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권력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안에서 싸우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쪽 동네에서는 모든 선거에 능숙한 선거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이 잘 살고 못 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수영 의원은 그 부분만 강조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완전히 허물어지는가 아닌가 문제가 지금 달려있는 선거가 이번 대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준석을 두고 민주당의 엑스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이미 가로세로 연구소는 책임당원들을 상대해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을 상대해서 이준석 탄핵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2만여 명 돌파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준석의 정치 생명을 저는 꺼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3구 대선까지 그런 밖에서 온갖 그런 잡소리를 다하면서 윤 캠프와 윤 후보를 흔들어댈 겁니다 이게 도대체 당대표가 할 짓입니까? 이것이 당대표가 할 은행입니까? 아무리 지금까지는 젊은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입장문 보면 그 정도를 가지고 그냥 당 선대위직에 모두 다 사퇴한다 항상 이 친구는 무슨 전번에 지방을 내려간 것도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가 명확히 아는 겁니다 이번에도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선대위직을 그만둔다고 온갖 그냥 소란을 피울 만한 일은 아닌 겁니다 조수진 위원은 그냥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만두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그냥 캠프를 흔들고 후보를 흔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저의와 의도를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순수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젊음은 순수함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적으로는 젊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적으로 젊은 친구입니다 의도를 두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반성을 촉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